타임머신에서 재치있는 감초 역할로 활약 중인 의정. 나는 나이가 안 하고 우리 멤버들이. 아, 이거 만화 행복이에요? 우리는 지켜봤죠. 나는 지금 지켜보는 것만으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. 너무 독하세요, 진짜. 그러니까 독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, 이분들은.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고. 요즘에 몰래 찍더라고. 우리 둘이 만화에 혹. 녹화하는 법 이런 책을 하나 써. 그러게. 개인적으로. 제대로 알고 있네.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살아남은 프로그램이 아닌가. 정말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.